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강원도의 고용 상황은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슈연 토크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김찬호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나온 정책 메모가 강원 지역 고용의 질 평가 및 대응 방안입니다. 이게 어떤 조사입니까? 최근 강원 지역 취업자 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진을 이겨내고 2019년 대비 3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고용의 외형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비증이 빠르게 증가하고 전체 일자리 증가의 절반 이상이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 이루어지는 등 질적 측면에서는 개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는 강원 지역 고용 시장을 질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강원 지역의 고용의 질이 다른 광역 자치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결과를 좀 더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강원 지역 고용의 질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강원 지역을 제외한 도 지역 평균을 크게 하위할 뿐만 아니라 차하위인 부산보다도 상당폭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고용의 질 수준이 낮은 데 더하여 2019년에서 23년 중 고용의 질이 8% 하락하는 등 고용의 질 악화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어떤 경기 상황을 강원도가 좀 더 빨리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용의 질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좋은 일자리인지 아닌지 여부인데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고용의 질은 국내외 주요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저희가 산출을 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시도별로 근로시간, 직무별 숙련도 그리고 종사상 시위 세 가지 기준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가중평균한 뒤 이를 표준화하였습니다. 근로시간 측면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을 넘으면 좋은 일자리로 보았고요.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는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고하는 임금 근로자이거나 이와 비슷한 수준의 근로자, 그리고 고용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나 전문가 숙련공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직종은 또한 좋은 일자리로 가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그 고용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느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강원도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 원인은 또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네, 강원 지역 고용의 질이 낮은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열악한 산업구조, 영세한 기업 규모, 그리고 낮은 숙련도 등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고용의 질이 높은 제조업이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비중이 전국을 크게 하회하고 반대로 고용의 질이 낮은 보건, 사회복지, 음식, 숙박업 등의 비중이 전국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 측면에서도 30인 미만 직장 취업자 수 비중이 전국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모 있는 직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숙년 근로자가 많은 점들도 고용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고용의 질 지수가 좀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공공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수치만 봤을 때는 고용의 질은 더 나빠질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강원 지역 고용의 질 약화 속도가 빠른 것은 고용 증가가 민간 부분이 아니라 초단시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증가에 크게 의존한 데 상당 부분 기인합니다. 2019년부터 23년 중에 월 30시간을 일하고 27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강원 지역에서 약 1만 개 늘어났는데요. 이는 전체 취업자 수준과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도 짧고 높은 숙련도도 필요하지 않은 노인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고용의 질은 약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러한 공공일자리는 어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그분들의 소득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미 높은 노인 일자리 의존도가 더욱더 심화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민간 일자리가 구축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장점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군요. 네, 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정책 메모에서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이 돼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코로나19 이전보다 고용 취약층이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기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어서 어떤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년 이후 개성 고용 지원 확대 등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의 질 개선 대책이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확대 등 취약층 안전망 강화 그리고 지역 특화 아이템을 기반으로 한 스타 기업 양성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도 늘리고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좀 나서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도 지금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령층 일자리에 오히려 좀 관심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만 따로 떼서 그러면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노인 일자리 확대가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향후 고령화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령층 일자리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을 중심으로 고령층 일자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 상태도 양호한 신노년 세대를 중심으로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자연환경, 양호한 수도권 접근성 등을 강원 지역의 장점을 활용하여 요양병지시설 단체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해결 방안이지만 노력해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